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참 할 말이 없는 그런 사연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부디 주작이길 바라요. 그럼 봅시다. 제목 11조를 왜 안하냐며 어린아이를 쫓아내버린 교회 아니 애들 가슴에 비수를 꽂는 이게 예수님의 사랑입니까? 나 절대 용서 못해요. 원제 저희 애가 교회에서 쫓겨났다고 울면서 돌아왔어요. 여러분 제가 오늘 너무나 황당하고 어이없고 아니 진짜 화가 나서 미치겠는데 교회라고 하는 곳이 원래 이렇게 직접적으로 돈을 밝힙니까? 아까 자기 친구랑 교회 간다며 밖으로 나갔던 저희 아이가 막 엉엉 울면서 집에 들어오는 거예요. 아직 9살밖에 안 된 말 그대로 어린아이인데 그 외에 가끔 보면 애들 학교 앞에서 어린아이들한테 자기들 교회 전단지랑 과자 같은 거 나눠주면서 우리 교회 놀러와라 이런 거 있잖아요. 하루는 저희 아이도 이런 걸 받았고 또 그 교회에 동네 교회다 보니까 같은 반 친구도 있고 하니까 몇 번 따라갔었나 봐요. 뭐 저희 집안이 저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종교 같은 걸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은 아니지만 아니 오히려 몇몇 뭘 상식한 사람들 때문에 좀 반감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 아이가 거기에 가면 친구들이랑 신나게 논다며 재밌어 하고 저 역시 마찬가지 아주 어렸을 때 친구들 따라 동네 교회 놀러갔던 그런 예쁜 기억이 있기 때문에 교회 가는 거 절대 터치하지 않았어요. 막말로 저희 아이가 뭐 매주 가는 것도 아니고 여하튼 지금까지 대략 1년 1년 가까이 다닌 것 같은데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갔어요. 그랬는데 바로 오늘이죠. 교회에서 너 이제 그만 나와라 이런 말을 했대요. 도대체 이게 뭔 소린가 싶어가지고 깜짝 놀라서 자세히 물었더니 그 교회 어떤 여자가 저희 아이한테 아예 대놓고 아니 나는 어머니가 대신 헌금을 내는 것도 아니고 맨날 이렇게 너 혼자만 교회에 오면 어떡하니 어? 너 이런 거 알면 예수님이 싫어하신다 이렇게 타박을 하고 집으로 돌려보내 아니 쫓아버린 거죠. 그 교회에 같이 가는 친구들은 죄다 교회 집안이고 그래서 부모님도 같이 다니니까 그래서 그런 건지 같이 있던 그 아이들한테는 아무 말도 안 했다는데 거기서 딱 저희 아이만 콕 집어가지고 너는 이제 교회 그만 나와도 된다. 가라. 이렇게 소리를 쳤대요. 그래서 아이는 그 순간이 너무 부끄럽고 무섭고 놀라서 눈물 범벅에 엉엉 울며 집으로 달려온 겁니다. 진짜 제 앞에서 막 끄끗거리며 겨우 말을 하는데 듣는 내내 분노가 치솟고 속으로는 쌍욕이 절로 나왔어요. 진짜 아이가 앞에 있으니까 차마 욕은 못했지만 아니 무슨 종교가 있다고인가 설마 사이비인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 친구의 건너건너 지인인 다른 교회 목사님에게 겨우 연락을 했고 그 교회 아시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사이비가 아니래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교회가 맞답니다. 그러면서 무슨 일이냐라고 묻길래 다 이야기했거든요. 그랬더니 세상에 정말로 그런 일이 있었냐며 한탄을 하는데 얼마나 기가 막혔으면 당신도 한숨을 푹푹 쉽니다. 그러면 안 된다고. 아니 여러분 19살도 아니고 이제 겨우 9살인 아이의 가슴을 이렇게나 잔인하게 갈기갈기 찢어밟을 수가 있는 겁니까? 정말 너무 기분 나쁘고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우는 아이를 달리며 제가 다시 한 번 더 조용히 물어봤어요. 그래 우리 꽁꽁이한테 그 말을 한 사람이 누구야 이렇게 그랬더니 어떤 나이가 많은 아줌마라며 이름은 모른다는데 인상착의로 물어봤고요. 그런 뒤에 그 교회를 같이 다니는 아이 친구 엄마한테 연락을 했어요. 이러이러한 사람이 우리 아이한테 이런 소리를 했다고 하는데 그 사람 혹시 알고 있느냐? 원래 그런 사람이냐? 이랬더니 이 사람도 자기 아들이 말을 해준 건지 대충 알고는 있더라고요. 어머 그게 우리 꽁꽁 권사님이 그럴 분이 아닌데 평소 참 인자한 분인데 아깐 왜 그랬을까요? 이러더라고요. 아 네 저도 알아요. 교회 운영하는 거 땅 파서 하는 거 아니고 결국에 신도들 지갑으로 운영되는 거 저도 다 압니다. 어쩔 수 없는 거죠. 근데 이렇게 어린 애한테까지 이런 소리를 할 거면 처음부터 교회 같이 가자 얘기를 하지나 말든가 알고 보니까 맨 처음에 같이 가자고 꽁혔던 그 사람이었대요. 그냥 놀러와도 된다는 식으로 사탕발림 해놓고는 이제 와가지고 돈 안 낸다고 나가라니 와이가 없네요. 뒤에 더 있습니다. 댓글 1번 지갑에서 귀신같이 천원짜리 찾아내는 사람은 안 돼요. 이런 사람 주님이 싫어하죠. 진짜 소름에 쫙 돋더라고. 2번 저도 크리스천이지만 그 교회에 앞으로 절대 두 번 다시는 보내지 마세요. 돈 때문에 사람 귀한 줄 모르는 곳입니다. 단 한 명의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하셨는데 세상에 아이 저 눈물 어쩔 거야. 제가 다 미안합니다. 3번 매번 먹을 것만 축내로 놀러오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님도 양심이 있으면 험금 어? 험금같은 개념까진 아니더라도 애 봐주고 먹을 거 줘서 고맙다는 의미로 적은 액수 정도는 살짝 건네면서 따로 감사 인사를 하세요. 4번 물론 그분도 이상하긴 하지만 아이가 교회에 가서 밥도 먹고 간식도 먹을 텐데 천원이라도 지어주세요. 5번 지금 이 글을 보고 교회가 아니라 글쓴이가 이상하다 이런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네. 기가 찬다 정말. 역시 그런 건가? 그런 거야? 그렇구만. 대댓 여기서 쓴이 비난하고 교회 편드는 사람들 예수님 강림하면 제일 앞줄에서 오지게 참아질 거야. 지금 이게 뭔 소린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잘 알겠죠? 6번 나 어렸을 때 우리 집 앞에 어떤 절이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 가면 어린이 교실인가 학생 교실인가 뭐 그런 게 있어가지고 맨날 툭하면 또래 동네 친구들이랑 우르르 찾아가가지고 거기 있는 할아버지 스님이랑 엄청 신나게 놀았거든. 이 스님은 항상 그랬어요. 매주 안 와도 되고 언제든 오고 싶을 때 오라고. 그리고 돈도 마찬가지. 진짜 단 한 번도 안 냈는데도 가면 늘 할배 스님이 환한 얼굴로 반겨주고 맛있는 간식도 챙겨주고 그랬거든요. 그런 반면 교회는 매주 오라며 집까지 쫓아오고 그들 머저나 친구들 데리고 오라며 난리 치고 아니 무슨 지금 이게 다단계도 아니고 먼지거리야. 당시 어린 제 눈에도 절대로 이해가 안 되는 그런 거였거든요. 6번 이거는요 교회가 아니라 저 사람만 이상한 거예요. 성경에 보면 어린아이를 못 오게 막는 사람들을 예수님이 엄청나게 혼준내는 게 떡하니 있는데 그걸 아는 교회에서 절대 저럴 수가 없는 거야. 말도 안 돼요. 7번 이거는요 그분이 아니라 쓴이가 잘못한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역하시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쓴이와 쓴이의 아들을 너무너무나 사랑하시는데 님이 끝까지 안 가고 버티니까 결국에 거기 성도님과 트러블이 생기는 거라고요. 헌금 같은 거 안 해도 되니까 마음의 문을 열고 먼저 조금만 다가가 보세요. 교회 좋은 곳이에요. 아니 이것도 뭔 개소리야. 글 똑바로 안 읽어? 애가 돈을 안 내가지고 쫓겨났다는 거 안 보이냐고. 2번 웃기시네. 헌금을 안 해도 되기는 개뿔. 헌금 없이 계속 다녀봐. 누가 반기죽이나 하나. 8번 부모가 안 다닌다고 뭐라고 하는 교회. 물론 이상하지만 그 교회도 결국엔 여러 성로들이 핏담을 내 번 돈으로 운영하는 거예요. 양심이 있으면 과자라도 사들고 가가지고 감사 인사라도 하세요. 내 댓글. 야, 지금 네가 한 말 중에 진짜 단 한 마디라도 예수님 입에서 나온 말이 있다면 내가 내일부터 교회 다닌다. 9번. 비록 돈을 안 냈어도 예배라도 열심히 했다면 절대 그런 소리 안 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배를 안 하고 맨날 놀러와가지고 간식만 먹으면 솔직히 이건 좀 그렇죠. 안 그래요? 10번. 주작이야. 무조건 주작이야. 이 댓글. 주작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직접 본 게 몇 번인데 대놓고 말 안 하고 그런 분위기 조성하는 것도 포함해서 말이지. 2번. 아니, 나도 어릴 때 헌근 문제 때문에 상처받았던 적이 있는데 왜 주작 소리가 나오는 걸까? 그런 뒤에 트라우마 때문에 교회 싫어져가지고 절대로 안 나가죠. 그때가 초 6대니까 03년도 정도 됐겠네. 한 20년 됐어. 11번. 아니, 아이가 뭐 거기서 매번 소리를 지르고 물건 부수고 등등등 걔 난장을 까서 그런 거면 이해라도 해보겠는데 뭐? 헌금? 그리고 이걸 실대치는 사람들 뭐야? 지능형 교회 안티인가? 설마 진심으로 실대치는 건 아니겠죠? 덜덜덜덜. 추가. 오해를 하는 분들이 있어 추가 좀 합니다. 제가 아이한테 주는 용돈이 있는데요. 아이는 자기 친구가 내는 걸 보고 본인도 자기 용돈에서 뭐 500원씩 1000원씩 냈다고 해요. 그러니까 돈 안 낼 거면 오지 마라. 이거는요. 11조처럼 정기적으로 내는 큰 헌금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이딴 500원, 1000원 같은 푼돈 말고 집에 가서 엄마한테 큰 돈 받아와라 이런 건데 이게 정상이에요? 그리고 교회 가는 게 항상 일요일 오후라서 시간상 밥을 먹을 수가 없어요. 먹인 후에 보내니까 뭐 간식 정도는 얻어먹을 수 있겠죠. 그래요. 댓글 1번 그래. 그럴 거면 차라리 어머 당신 아이가 너무너무 많이 먹는다. 그러니까 간식값을 따로 보내라. 이랬으면 모를까. 애한테 11조 같은 헌금이라니. 헐. 미쳤구만. 2번 내가 교회를 그만 다니게 된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뭐 헌금을 강요한 건 아니지만 다른 걸 강요하더라고. 그러니까 목사와 그 가족들 먹여 살리는 거. 그리고 꾸민 비용까지 다 돼야 해서 돈 진짜 오지게 많이 들어가더라고. 이번에 우리가 우리 목사님 길을 살려드려야죠. 자 성가 여러분 얼마씩들 내세요. 이러더라고. 3번 다들 돈 장사만 해야지. 하나님이 계신 교회 나는 살면서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4번 아니 11조는 도대체 누가 만든 거야. 나 어릴 때 교회 가면 그 뭐야 돈통인가 뭐 그런 거 돌렸는데 근데 지금 생각하니까 이것도 진짜 거짓 같네. 돈통 그냥 패스하잖아. 그럼 완전 뻘쭘하게 만드는 그 분위기 똥이거든. 5번 그 바구니 들고 다니죠. 동네 교회가 이런 거 소문나면 바로 문 닫아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진실 여부가 최우선이겠지. 대댓글 뭔 소리야 이건 또 우리 동네 교회도 그러던데 뭐 그렇게 해도 장사 잘 되던데 다 그런 건 아니겠죠. 부디 아니길 바랍니다. 저 사람만 이상한 거길 바래요.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